2021년 8월 30일입니다.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대로 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좀 수정은 있을 겁니다. 먼저 러스트 강좌 지금 녹화하고 있죠. 이거는 2021년 말, 올해 말이죠. 올해 말까지 대학 4년차까지 녹화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등 1년차 1학기 과정은 녹화를 다 끝냈습니다. 엑서사이즈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현재 중등 1년차 2학기 그리고 중등 2년차 1학기 과정은 같이 동시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마 이번 주에 녹화 끝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학기별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게 본문이죠. 교재를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엑서사이즈를 절반 정도는 교재, 절반 정도는 엑서사이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아마 1, 2, 3, 4년차 중등 과정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 싶습니다. 대학 과정은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력을 다 따지더라도 중급 1년차부터 이렇게 과정을 구성하는 건 우리가 우선은 우리가 팀 주피트가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런 과정,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구성한다고 하면은 녹화를 끝낸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등 1년차부터 대학 과정까지 몽땅 다 지공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매 학기말 기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교재가 있고 엑서사이즈, 문제풀이가 있고 그런 다음에 대략 10회 정도의 기말 시험이죠. 10회 정도 모의시험이나 모의고사라고 해야 되나요? 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별 10회 전후 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 본문의 교재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 연습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 시험을 지른 뒤에야 2학기 기말 시험을 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셀프 페이스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자기가 여력이 되는 그런 시간과 등등을 봐서 스스로 속도를 맞춰서 공부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걸 우리가 이제 교육법인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팀 주피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학과 연동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구상이에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학사과정, 세이버 대학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게 되면,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학사 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러스트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 그러니까 팀 주피터의 그리큘럼에 있는 대학과정과 충동과정의 다른 과목들도 다 이수를 했다고, 이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학사 확의를 제공하는 방안, 이것부터 한번 추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구성한 그리큘럼이,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사이버 대학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기존의 사이버 대학, 무슨 무슨 사이버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해서 학사 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조건부 학사 확의가 어떨까 싶어요? 어떤 의미냐니까, 이걸 다 마치고, 러스트 과정이라든가, 기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데이터 구조론, 이런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MIT나 스탠포드 등의 대학원이죠. 대학원에 입학시험하는 경우,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 학사 확의를 인정하도록.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일단 학사 확의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학사 확의는 발급하되, 이 유효기간을 1년이나 6개월로 한정해서, 만약에 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한다면, 그 학사 확의는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학사 확의의 어떤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죠. 하버드나 예일대학이나 콜롬비아 유니버스티에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전제하여, 학사 확의를 조건부로 발급하는 겁니다. 입학 못하면, 조건부로 발급했던 것은 회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학사 확의를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제공한다면, 그렇다면 기존의 초중고 대학에, 우리 시스템을 전파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목표는 우리나라의 전국의 초중고 대학에 일괄 납품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월 1달러잖아요. 인당이죠. 학습자 인당. 이렇게 구성할 텐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일괄 납품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 인구가 약 400만명, 학습자 인구를 400만명으로 본다면, 400만명이 1인당 1000원씩이죠. 그런 식으로 교육부. 그렇게 하면, 얼마 되나요? 한 40억점 되나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이, 소득이 확보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창출되는 수입을 통해서, 학사나 성적이나 진도관리 시스템. 이걸, 진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진흥형 교수 시스템. 사람이 없이, 시스템 스처로, ITS라고 표현합니다. 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학습자들 각각의 진도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걸 관리하고, 보고하고, 진도를 관리하고, 그리고 보고도 해요. 학부모에게, 성적서라든가, 성적표라든가, 이런 걸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뭘로 코딩하느냐 하니까, 러스트와 엘릭스를 이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C나 자박 아니라, 러스트 앤 엘릭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팀 주피트가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언어가, 이 두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러스트나 엘릭스로서, 이런 시스템을 코딩할 만한, 인적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내년이나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지금의 대학생들이, 러스트와 엘릭스를 배워서, 바로 코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그래서, 카이스터나 포스텍이나, 포공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할 텐데, 그래서, 이쪽과,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등과, 정규학사거장을, 같이 공동으로, 한번 팀 주피트가,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러스트뿐 아니라, 현재는 지금 러스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끝나는 대로, 끝나는 대로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는 수학과 물리, 과학, 생물, 이 네 개의 과목도, 러스트와 동일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러스트는, 중등 1년차와, 대학 4년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 과목들은, 초등 1년차부터, 고교 3년차까지, 구성을 할 거에요. 이렇게 하면, 12년치 분량인데, 12년치 분량을, 이것도 마찬가지, 러스트와 마찬가지로, 8년치로 줄여서, 녹화를 했으면, 이미 수학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을 해뒀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하고, 물리, 화학, 생물, 녹화할 텐데, 이 네 개의 과목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러스트 하나, 한 과목의 녹화 분량밖에 안 될 겁니다. 녹화를 해봤더니,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중고단계 다닐 때, 수학과 물리와,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책을 보니까, 감옥당 한 5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더라도, 한 20권에서 25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러스트에 있는, 이 교재만 하더라도, 35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녹화하는 것도, 8년치이긴 하지만, 빠르면 내년 중반, 내년 한 7월경, 넣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녹화가 다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컴퓨터공학과, 자연계 과목이죠. 자연계 과목의 녹화가 다 끝나게 될 거고, 그러면 정규과정, 정규학사과정 뿐만 아니라, 정규, 중고, 학사까지, 이건 보통 검증시험이라 그러나요? 검증고시라 그러나? 중고, 학사까지, 다 일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별, 수준별, 지뢰답변 게시판은, 디스코드로 통합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러스트 강좌를 그렇게 녹화하고 있어요. 질문은, 수업을 하다가, 애매한 부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나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디스코드, 어디 갔나요? 디스코드 들어가서, 여기 있죠? 여기서 질문합니다.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이 있고, 또, 글로벌 러스트 사용자 그룹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도, 한국의, 한국의 수학, 물리, 화학, 학습자 그룹, 혹은, 글로벌 학습자 그룹, 글로벌은 이미 다 있습니다.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다 있어요. 그런데, 국내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활성화시켜서, 질의 답변 게시판을, 디스코드로, 디스코드로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누가 언제 어떤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는지를,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멤버들, 가이스트나, 이쪽 친구들,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400만은, 400만 명이죠. 명이고, 수입을 따지면, 월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로보틱스 과정까지 같이 한다면, 로보틱스 실습이죠. 까지 한다면, 이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억에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합하면, 전체, 우리 팀이 뭐예요. 그래서 한 100억에서, 월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죠. 수입을 만들 수 있으면, 이 수입을 통해서, 상당히 큰 돈이죠. 이것도 매월 이렇게 되니까, 학습자들에 대한 시스템,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이걸 아무리 자동화한다 하더라도, 인적 자원의 개입 없이,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100명, 200명, 300명 이상의, 인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될 테니까, 그 사람들의, 급여와, 그리고 시스템 구성하는 비용과, 각급 학교의 로보틱스 실습실을 구성하는 비용, 등등을 다, 이걸로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만약, 우리가 목표한 대로만 진행한다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로보틱스 실습실을, 실습실입니다. 로보틱스 실습실을 갖추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거기서, 하드웨어적인, 광목, 하드웨어, 로보틱스, 로봇을 만들어보는 거죠, 실제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끔 만들고,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수준에 맞게끔, 로봇을 만들어보는 그런 실습실입니다.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각종 컴퓨터과학 분야라든가, 혹은 수학, 물리 등의 학습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존의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와는 별도로, 별도의, 그의 준환은, 기존의 교육 인프라의 준환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 목표에 맞춰서, 교육부분의 설립과 운영 방안을, 하나씩 하나씩 수립해 나갈 생각입니다.